브라질 브라질 하면은 저는 그냥 그 브라질 채권판 생겨나요? 엄밀히 말하면 국채 음 예 딱 그게 생각이 납니다 진짜로 좀 궁금해요 아 이 한 나라의 환율이 이렇게 꽤 장기간 동안 계속 떨어질 수가 있는가 계속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사실 제가 브라질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해서 되게 땅도 많고 좋게 표현하자면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국제시장에서 조금 외면을 받는가 신뢰를 조금 잃은 부분이 왜 있는지 세계로 가는 삼프로TV 신과 함께 주말 특집 심용주 박사의 브라질 벗기기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점프로고요 김하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용주입니다 박사님까지 바로 그냥 등장하셨는데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아 네네네 뭐 직접 인사하셨으니까 자 우리 심용주 박사님과 함께 브라질 이야기 두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하고 나서 텀이 좀 있었습니다 두 달 가까이 저희가 고민이 많았죠 이렇게 악플 많은 콘텐츠를 이렇게 논란이 많은 콘텐츠를 또 해야 되는가 고민 고민 끝에 하지만 여러분께 그래도 더 좋은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최근에 브라질 헤아라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한 180, 190원?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진 상황이죠 조금 이제 올라와서 200원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 원화 기준으로 원화 기준으로 네 근데 이제 원화 기준으로 더 떨어진 거는 저희 3%에서도 많이 소개 드렸지만 원화는 달러 대비 요즘 많이 강세 보였고 원화는 강세고 네 헤아라는 달러 대비에서 더 약세를 보였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브라질 국채를 원화로 투자하신 한국 투자자분들한테는 최악의 조합이 좀 발생을 한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여튼 뭐 이런 이야기 등등을 포함해서 이 브라질의 돈 얘기도 좀 한번 우리가 다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 심영주 박사님을 좀 모셨고요 심영주 박사님이 지난 시간 출연하고 나서 뭐 수많은 악쿨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지간한 건 이제 다 오해들이 좀 많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요건 하나 좀 풀고 싶은 게 야 브라질 4년 살다 왔다고 무슨 브라질을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그래 이제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좀 억울하신 측면이 좀 있죠? 아니 뭐 사는 게 다 그렇고요 사람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희가 뜻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그 이제 고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이제 브라질 전문 연구자로서 활동을 하진 않지만 네 이제 44살까지는 이제 브라질 전문 연구자로 계속 석박사 과정이 있었고 특히 이제 브라질에 가게 된 계기는 국비 유학생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브라질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른바 브라질 최고 명문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브라질에서 경영학 박사를 한국인 최초예요? 보통 이제 경영학 같은 학문들은 브라질에서 공부할 일이 사실은 별로 없죠 미국에서 오토가게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물론 브라질에서 박사를 받는 분 자체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네 그렇죠 10년에 먼 한정형 정도 여튼 뭐 브라질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은 우리나라 1호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영주 박사님과 함께 이제 브라질 이야기를 쭉 해볼 텐데 일단 브라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막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많이 좀 풀긴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브라질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저는 워낙 금융기관 그중에서 저희가 증권사에서 브라질 국채라는 어떤 단일하게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많이 다뤘던 그런 상품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상품이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브라질이라는 국가가 발행한 국채죠 국채권을 저희가 워낙 많이 샀으니까 브라질 채권 브라질 하면은 저는 그냥 그 브라질 채권만 배우나요? 엄밀히 말하면 국채 네 딱 그게 생각이 납니다 인식이 어떻게 좀 좋으신가요? 당연히 저희가 좋기가 좀 어렵죠 네 좋기는요 좋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몇 년 동안 사실은 장기적으로 우후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로 좀 궁금해요 이 한 나라의 환율이 이렇게 꽤 장기간 동안 계속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게 브라질이란 나라가 오늘 아마 설명해 주시겠지만 어떤 점에서 이렇게 국제시장에서 조금 외면을 받는가 신뢰를 조금 잃은 부분이 왜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왜 프레자일 좀 취약한 국가들에서 저희가 브라질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브라질 뭐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해서 되게 다운도 많고 네 좋게 표현하자면 좋은 점도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브라질 경제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해야 될 텐데 일단 브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게 브라질이 빨갛한 얘기가 있습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한 국가를 저희가 설명할 때 그 국가에 대해서 처음 떠오르는 어떤 색상이 있을 수 있겠죠 브라질 녹색이죠 저도 녹색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이요? 네 한국에서 떠오르는 이미지 하얀색 한국이? 네 아 백예민족? 네 외국인들은 어떻게 볼까요? 한국을 한국 빨간색 핫 소스 고추장 이런 것 때문에 네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색깔이 심상에 떠오를 수 있을 텐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브라질 국기가 많이 떠오르고 브라질 국기는 노란색 초록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아 파란색도 있고 각각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브라질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원 광대 무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 브라질은 원래는 빨갛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앞으로 한 두세 편 정도 브라질 경제나 브라질 전반에서 말씀이 남는다고 했을 때 브라질이 왜 현재와 같은 경제 구조나 경제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원인 이제 근인 가까운 이유가 있고 먼 이유가 있을 텐데 원인부터 한번 뒤져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고 멀리 있는 이유 네 멀리 있는 역사적으로 네 보통 이제 저희가 학술적으로 그 어떤 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현재 브라질의 GDP가 이러이러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할 때에는 브라질의 GDP가 이렇게 나오게 된 큰 구조적인 것들을 채워 넣어서 그 사이에 움직임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특정 국가의 경제를 보는 방법인데 그 가장 끝단을 한번 보자 라고 했고 그 가장 끝단에는 무엇이 있을까를 뒤져보면 빨간색 나무가 나옵니다 브라질 우드라고 통상 영어로는 하고 그 다음에 포르투어로는 빠우 브라질 빠우가 나무라는 뜻입니다 브라질 나무라는 뜻인데 이게 현재 브라질을 만들기에는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은 빨갛다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브라질을 만든 게 빨간 브라질 나무라고요? 네 일단 브라질이라는 국명 보통 이제 영어로는 브라질이고 포르투어로는 브라지오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 브라지오라고 하는 것이 브라지우 나무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나무는 속이 빨갛습니다 아 속이 빨개요? 네 속이 새빨갛습니다 그런 나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세 유럽의 저희가 궁중복식사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염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마리암토아네트가 연애를 베푼다든지 그런데 보면은 귀족부인들이 아주 화려한 옷들이 입고 나오죠 그 당시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의 색조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붉은색입니다 그래요? 붉은색은 왕의 색인 거죠 아 네네네 워낙 귀하니까 워낙 귀하니까 그리고 붉은색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고정이 잘 안됩니다 아 물벌레 몇 번에 빠져요? 금방 빠져버립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지금 이를테면 도로 같은 데 보면은 안전봉 같은 거 원래 다 붉은색으로 만들죠 그런데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색깔이 날아가는거? 색깔이 다 바라버리죠 아 희멀건 색깔로 바뀌어 버리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은 화학염료가 대체됐지만 브라질이 처음 포르토리에서 발견됐던 1500년대 전으로는 그 빨간색 염료가 유럽 시장에서 아주 귀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짙은 붉은색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이 처음 발견됐을 때 브라질을 처음 발견하고 본국으로 보낸 것이 앵무새 몇 마리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브라질이 아무것도 할 게 없었거든요 일단 금이 없으니까 브라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땅이었었는데 브라질이 포르투아를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세계사로 편입되게 된 가장 중요한 단체가 바로 이 빠오브라질 즉 붉은색 염료입니다 그게 이제 유럽에서 그러면 그 붉은색 염료가 브라질 나무로부터 할 수 있다는 게 대충 언제쯤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1500년대 중반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일찍이네 진짜 저희가 원인 아주 멀리 가네요 네 한 500년 정도 일단 쭉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브라질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 브라질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좀 복잡한데 붉은색 염료를 만들어내는 나무는 그 이후에도 새롭게 계속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저희가 1700년대 전으로 해서 멕시코 지역에서 꼬치닐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꼬치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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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치닐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일종의 진딧물 같은 벌레인데 그 벌레를 진리기면 거기서 새빨간 염료가 나옵니다 아 예예예 예 벌레를 진리기면 벌레를 진리기면 거기서 붉은색 염료가 나와요 그럼 얼마나 많이 진리기여야 어떻게 다 잡고 있는 것을 보통 물에다가 넣어서 치석했었으니까 그래서 꼬치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붉은색 염료로서는 바오 브라질이 거의 유일한 것이었고 초기에는 잘 몰랐는데 원주민들을 보고 알게 된 거죠 아 원주민들이 이렇게 얼굴에 바르고 있는 거? 아 네 MBC에서 나왔던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기억나세요? 그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염료가 바오 브라질에서 나온 겁니다 브라질 나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계속 오다 보니 어? 저거 붉은색인데? 빨간색 저거 붉은색으로 한번 써볼까 했더니 그 붉은색이 아주 탁월한 정착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이 유럽세계에 알려지고 당시 유럽 궁정이나 귀족사회에서 브라질 산 이 브라질 염료가 큰 각광을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었죠 이제 브라질의 입장에서는 세계하고 만나게 했던 계기가 이 바오 브라질인데 사실은 이게 브라질의 슬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착취당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 바오 브라질이 엄청나게 난과 크거든요 커요? 그러니까 높이가 보통 40m 50m씩 하고 밑둥의 둘레가 제 손으로는 안 닿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게 한 군데에 밀생하는 게 아니고 아마존 안에 띄엄띄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를 찾으려면 좀... 그러면 이제 사람이 거기까지 길을 닦고 들어가서 배에 나와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재질이 아주 단단해요 아, 도끼질이 아닌데요? 네, 도끼가 이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원주민을 잡아서 노예화해서 그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가지고 오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초기 단계는 이제 포르투갈 출신의 어떤 병력들이 약하니까 탐험대들이 네 자기가 가져온 이제 별로 안 좋은 물건들 포르투갈 사는 뭘 물기만 하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꼬셔서 같이 협조관계를 구축했는데 점점점 유럽 시장 내에서의 수요가 커지니까 네 그걸 갖다가 다 채취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노예를 사냥하는 거죠 사실은 뭐 물건만 다른 거지 그냥 제국주의 그 시대의 모습이랑 똑같네요 네 그죠? 포르투갈이 사실 제국, 저희 지금은 저 변방에 있는 조그만 국가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대항의 시대를 연 국가니까 비록 국가는 작았어도 제국주의의 어떤 가장 스탠다드를 보여준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인디오의 노예화가 시작이 되고 네 그러면서 브라질이 유럽 경제로 편입되게 됐는데 이제 브라질나무가 사실은 이제 그 내륙지역에 많이 있고 그 이후에 꼬치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염료들이 나오면서 브라질나무의 시대가 이제 저물게 됩니다 음 그렇겠죠 사실 지금도 필요가 없고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필요가 없고 네 지금은 사실은 어디 수목원에 가야만 볼 수 있을 정도 상당히 귀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나무가? 네, 거의 멸종돼 버려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염료의 특성이 일종의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 그 당시에 정제를 해서 가지고 갈 수가 없고 나무를 통째로 이제 보통 저희가 갤리선이라고 불리우는 갈리아옹이라고 통상하는데 브라질은 거기에 싣고 이제 유럽으로 갔던 거죠 음 그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나무를 이제 다 뽑아버리니까 수령이 많은 나무들이 전부 죽어버리니까 이제 어린 나무들은 가치가 없고 그래서 이 시대가 이런저런 대내적인 대외적인 이유로 저물게 됩니다 네 네, 네 그게 이제 브라질이 이제 세계 경제에 이른바 편입되게 된 계기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의 중심부가 있고 네 세계 경제의 중심부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이런저런 것들의 공급기지로 첫 발을 내리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게 이제 브라질의 슬픔의 시작인 거죠 네 네, 그전까지는 그러니까 원주민분들만 그냥 여기저기 모여 살던 땅이었던 거죠? 네, 인구도 되게 적었습니다 브라질은 음 사실은 지금도 철기도 아니고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 수준 네, 문명을 갖고 있는 원주민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마존 밀리면 네, 네 네, 네 발견 안 된 분들도 계실테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알고는 있는데 접촉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아 연구자만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비접촉 원주민이라고 통상 부르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집단이 아직도 있고 그 당시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음 자, 그렇게 해서 유럽인들이 처음 뭐 나무 뺏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조금씩 발을 들이기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은 이제 사탕수수가 브라질 나무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탕수수 네, 네 여러분 잘 아는 설탕을 만들었죠 그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네, 네, 네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슬픔, 비극인 그렇죠 노예 문제를 이제 유발하게 되죠 음 그래서 그건 언제쯤입니까 대략 아, 이제 실제로 사탕수수가 브라질에 도입된 거는 1500년대 중반입니다 그게 이제 뭐 정확하게 이렇게 톱니바키처럼 딱딱딱 맞물려 들어가서 파오브라질 끝나고 사탕수수, 이런 식은 아닌데 사탕수수가 소개되면서 괜찮네, 괜찮네 이 기후에 적합하네 토양이 적합하네 사탕수수라고는 얘기가 나고 파오브라질이 침잠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 사실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탕수수는 동남아시아 원산이거든요 아, 사탕수수가? 원래 제일 처음이요? 네 사탕수수 원종 자체가 동남아시아 원산 후바모이쪽 아닙니까? 네 후바모이쪽 아니에요? 아, 아니요 나중에 이제 그걸로 도입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이제 포르투갈이 네 이끄는 바스코다강 한대가 동남아시아로 들어가는 인도로 들어가는 항로를 개척하면서 거기서 종자가 들어왔고 네 그 종자가 당시에 비교적 대양성 또는 아열대성 기후를 갖고 있던 포르투갈의 해외 식민지들 뭐 아수레스 제도라든지 또는 마데이라 제도 그런 곳들에 먼저 일단은 식생이 됐어요 네 네 거기서 괜찮은 성과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브라질을 이제 땅은 발견했는데 뭐 특별한 거는 안 나오고 파오 브라질을 조금 팔다가 더 이상 팔 것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지? 라고 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까 땅이 많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 사탕수수 한번 심어볼까? 그래서 사탕수수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사탕수수가 세계 시장에서 꽤나 큰 그 설탕이 각광을 받으면서 그쵸 브라질의 새로운 붐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때는 설탕 비쌌죠? 엄청나게 비쌌죠 금값하고 초기에는 같았습니다 그때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초기 아주 극초기 아 진짜요? 한번 찾아보면 아주 극초기 초기에는 이제 금하고 가격이 거의 같았고 아니 설탕이라는 거 자체가 워낙 네 아주 초기에는 궁정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대체품들이 마땅한 게 네 실질적으로 없었고 음 다만 이제 사탕수수가 사실은 경작이 매우 쉽고 네 거의 수확할 때만 이제 어려움이 있지 물만 충분히 되게 되면 병충해도 비교적 강한 편이라서 초기 수확량이 산출량이 급격히 느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 사탕수수가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쿠바를 비롯해서 이제 스페인어권 중남미 국가나 또는 영국의 지배를 갖고 있던 받고 있던 뭐 자메이카 그런 곳에서 사탕수수를 키우게 되면서 사탕수수 시대가 다시 한번 저물게 되죠 네 지력을 되게 빨리 그런 문제도 있고 갉아먹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사탕수수는 예를 들어서 네 예 이렇게 자랐어요 네 그 다음에 설탕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아 예 그게 이제 재당 작업인데 혹시 들어보신지 전혀 모르십니까 예 저도 모르는데 아 듣고 싶으시죠 아니 예를 들면 그 사탕수수 나무에서 아 사탕수수에서 바로 설탕에서 우수수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네 사탕수수는 보통 2년간 키웁니다 2년 네 그래서 홀수에 심은 거는 홀수에 거두고 짝수에 심은 거는 짝수에 거둡니다 음 경작하는데 브라질 기후 기준으로 대략 2년이 필요하고 네 보통 2모작 3모작 얘기하는데 이거는 2년작입니다 그러게요 네 다만 중간에 이제 일은 많이 필요하지 않고 어 이제 수확할 때는 불을 보통 한번 싹 지릅니다 수수 밭에? 네 불을 지르면 다 타는 거 아니에요? 어 사탕수수 자체는 되게 상당히 견고한 재질이라서 남고 네 거기 있는 이제 그 잡다한 잡초라든지 또는 벌레나 독 저기 독사, 독축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아 없애기 위해서 아 독사들이 좋아하는 모양이군요 사탕수수 아니 근데 뭐 키가 보통 제 키에 한 1.5백으로 되거든요 아 사탕수수가 엄청 높습니다 음 그리고 뿌리 하나에 이제 일단 옥수수는 하나만 올라오는데 네 사탕수수는 뿌리 하나에 여러 개의 대가 줄기가 올라옵니다 아주 밀생한 거죠 네 네 빽빽하게 약간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음 보통 이제 뭐 미국에서 그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옥수수가 나오는데 네 브라질은 사탕수수밭 들어가면 못 찼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들어간 사람도 물론 죽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불을 질러요 네 노예들이 자릅니다 불탄 네 불탄고 남은 그 잔해 네 물론 아직 생생합니다 네 그럼 그거를 끌고 와서 보통 이제 엔지에뉴라고 부르는데 엔지에뉴 엔지에뉴 엔지니어링 할 때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당소란 뜻입니다 포르투어로 네 그래서 제당소를 갖고 가서 얘를 일단 착즙을 합니다 음 짜서 짜요? 일단 짜요 즙을 짜요 그 껍질을 벗긴 다음에 아니요 벗질이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맥돌에다 놓고 보통은 노예가 돌렸죠 그 당시에 음 그 이제 브라질의 세탕수수산업이 제당산업이 영국계 중남미 도서지역에 밀리게 된 결정적 계기가 영국은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그거를 반자동화시켜버렸고 브라질은 노예제도가 1800년대 후반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인력을 가지고 짜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됐죠 일단은 그래서 즙을 짜면 그 즙을 끓입니다 저희 연만드는 과정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십니다 그래요 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걸쭉해지면 걸쭉해지면 남는게 이제 설탕이 되는구나 그래서 옛날 설탕 보면 저기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뭉쳐있죠 자갈돌처럼 네네네네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그게 비정제 설탕인거죠 보통 이제 마스코바라고 부르는데 황색당 또는 갈색당이 거기서 얻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제하면 백색당이 되는거죠 음 아 색깔 빼면 이제 우리가 먹는 백설탕인거죠 그렇죠 지금도 그거를 사탕수수에서 만들어요 네 아 지금도 설탕을 네 우리나라가 브라질에 상당한 양을 수입합니다 물론 이제 사탕무도 있고 사탕단풍나무도 있는데 그것은 국지적으로 러시아 같은 지역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또는 캐나다 같은 지역에서 일부만 사용하고 있지 그렇죠 현재 당은 제 당은 다 사탕수수만 됩니다 아 참고로 저희 한때 MSG 괴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엘글루타미산 나트륨 괴담 아 MSG 네 MSG가 사탕수수에서 만들어집니다 MSG가 네 물론 자연계에 존재하지만 네 저희가 통상 이제 정제된 형태로 이제 그 맛집에서 비법이라고 감춰놓고 까만 봉지에서 끝에서 뿌리는 네 네 그거는 사탕수수에서 만들어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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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은 계속 50원 채 정도를 유지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수익 구조가 악화된 거죠 네 네 국제적인 가격에 계속해서 이제 아주 볼라틸하게 변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국가들이 생기면서 브라질 원당이나 브라질 정제당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평가가 과거만 못하게 된 거죠 음 참고로 뒤쪽에서 잠깐 다루겠지만 브라질 사탕수수는 한 1970년대에 새롭게 부활합니다 사탕수수가요? 사탕수수 산업 전체가 1970년대 197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연달아 두 번 빵빵 터졌죠 오일 쇼크 사탕수수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탕수수 관련해서요? 네 알코올 사탕수수로 알코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또 들은 것 같아요 사탕수수로 오늘 제가 이제부터 안가지고 왔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라질 럼이 있습니다 술? 네 럼은 사탕수수로 만들지 않습니까? 해적의 술 사탕수수 끓인 물을 발효시키면 그게 럼이 되거든요 럼은 순도가 보통 높죠 40도 이상 70도 보통 마시는 것도 석유가 비싸져가지고 거기에서 브라질의 입성에서는 이미 1970년대 60년대 오일 쇼크가 오기 전부터 외체 위기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미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석유 위기가 오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오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오니까 내부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이오 에너지 네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브라질 바라고 말씀하시겠죠 네 맞구요 네 네 네 사탕수수수로 얻어진 알콜로 석유를 대체하게 됩니다 가솔린은 너무 비싸졌을 때 네 그게 지금도 브라질에 가면 네 바이오 디젤 같은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예 알콜을 그냥 써버립니다 디젤도 아니고 알콜 아 그래요? 그래서 플렉스라고 해서 브라질 차들은 보통 중소형 차 대형 차들은 그냥 가솔린 써버리지만 네 중소형 차들은 알콜을 많이 씁니다 알콜하고 가솔린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손압해도 됩니다 그게 돼요 그게? 네 플렉스 엔진이라고 해서 그게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우수한 사회적 인프라이자 기술적 자원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그 네 차를 만듭니까? 브라질 자체 자동차 브랜드도 있고 버스도 만들고 아 그래요?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드를 비롯한 티트로웽 등등등 전세계 주요 메이커의 현지 공장들이 많이 있어서 연간 3-400만대 이상 만드는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럼 거기서 만들 때는 브라질용 엔진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네 플렉스 엔진을 따로 넣습니다 그래서 차 엉덩이에 보면 엉덩이에 플렉스라고 써있고 그 차는 하나의 주입부로 아무거나 넣습니다 디젤이 아닌 휘발유를 넣으면 휘발유가 싸면 휘발유를 넣고 알콜이 싸면 알콜을 넣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수면도 전혀 문제없고 전혀 문제없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저희가 보통 한다 그럴 때는 휘발유를 많이 넣습니다 아 휘발유가 힘이 좋구나 네 옥탄가가 높으니까 그렇지 않고 시내 주행하고 뭐 그냥 가까운 길 장보러 다닌다 이럴 때는 알콜이 보통은 더 저렴합니다 과거에는 보조금도 많았고 그래서 알콜을 집어서 알콜을 넣습니다 아 그래요? 브라질에도 그런 제조업이 분명히 있고 관심이 있죠 이렇게 환율 낮아지게 되면 사실은 저희 업계에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 이렇게 낮아지면 사실 그게 대외 무역에 있어서 수출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브라질이 이렇게 낮은 환율 덕택에 무언가 수출할 게 생기면 근데 이제 계속 궁금한 것 중에 나중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수출할 게 한국처럼 차 수출하는 거가 가격 경쟁이 높아져서 또 수출할 수 있고 뭐 반도체 팔아도 더 많은 돈이 생기고 이러면 좋은데 특히 브라질이 사실은 현재는 또 철광석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원자재 위주로 밖에 수출할 게 지금은 좀 없어 보여서 음식, 원자재 이 환율이 낮아지는 거에 따른 대외 교역 조건이 좋아지는 거에 그 수혜를 별로 못 보고 있구나 못 받는 게 지금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네 이쪽에서 보면 좀 깊이 그렇죠 나중에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탕수수가 또 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커피가 오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작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가 오기 전에 황금이 한 번 팍 쳐줍니다 황금이요? 황금이 브라질에 많았어요? 엄청난 규모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